드디어 나타났구나 그 소녀를 놔줘라 어서 오빠 이제는 무서워 어서 도망가 이제는 기회만 천만에 저자는 네 오빠가 아니야 악당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보여 우리 납작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우린 네 콧깍지를 벗겨 몽땅 웅성거림 속 정확히 들려오는 조롱소리 이기는 대부분이 독식 모노폴리 날 보러 온 게 아니란 걸 알아 말인 적인 듯이 관객들 앞에 서서 마이클 질지 계속 말했듯이 여긴 내 편 없어 언젠 그런 적이 있었던가 혼자로 태어나 나만의 행복감을 찾는 텐가 오늘은 해버려야겠어 그래 배배버려야겠어 너희들 몸통 팔다리 떼버려야겠어 딱 떼버려야지 사실 감히 네가 내게 무관심해 쟤들이 랩하면 이 내가 랩하면 아가리 난 이제 계집들이 빨아 제끼는 것과 아닌 것 정해져 선과학이 그럼 어디게 내가 서 있어 1번 여짓말로 무대 맨뒤 순서 상왕전에 관중 90번 오늘도 줄서 학당 출혈이 다 십세께려라 출력에 부합한 차례가 맞다 해가 누가 인증극을 빼 내가 버렸다 생각해 네 발로 들어와 꼭 깃떡 울 거면 나가도 돼 통 안 됐다면 알겠지 내가 정이라는 게 일로 따진 거면 계속 야유해 계속 야유해 우린 유유자 저 킵장한 북산 너희 팀이 불사면 난 널 잡는 투산 서울 대구 부산을 도우면 품삭을 바네 후산 아이오 태민 Fuckin' Who Rock 여긴 홈그라운드 아냐 모든 곳이 All We Game BMC는 처음이겠지 다들 어이없게 못 본 것도 표정 짓지 말고 또 여행 Jack my day Stockholm Syndrome에 빠질래요 넘마디 야 이건 TV에서 못 봐 딱 한 번뿐인 본방 우린 다 뿔 질러 무대로 위장해 놓은 오빠 악당 출연이다 씨발 누가 말려 황한 사건은 아니지 명백한 불가항력 악당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보여 우리 낮자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우린 네 콩깍치를 벗겨먹다 악당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보여 우리 낮자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우린 네 콩깍치를 벗겨먹다 홍당 노당 넋살이와 친구들이 꾸미는 파티 없네 If you don't 네가 변보며 내게 반앞해 죄 빌 땐 네 생전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 듣지도 않고 넘겨버리겠지만요 Stop that 난 팔파래 하나로 방송 나간 효과 누리고 있지 살쪄도 난 멋있지 서있지 않고 늘 설침 절대 안해 뻘지 네 오빠 표정 봐 내 앞에서는 벅져있지 너의 글로 배운 문화 어디서 문화를 들먹여 서른 너머 사는 일진 우리 엿먹어 난 악당으로 돌아왔을까 면허 찢어 발견호 BMC and this what the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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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this what the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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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히어로들은 다 부름홉 망돌아 벗겨 다 찢어반다 나 만들어 입에다 두르고 랩은 대충해 재키고 아가리 만드는 애들이 수두룩 니들의 이야기는 둥그룹 우리는 짓밥을 만들어 날아가 건조 너희는 전부지 잘 나가고 싶은 게 관심 죽게 뒤에서 바라볼게 컴온만 선택 들어서 시커먼 애들을 흉해 난 그 시커먼 배맨 가면은 부수는 백에 그렇지 마다 내 기분은 매번 수술 때 뇌뱃대지처럼 째져 대체 누가 우리가 못해낼 거라 했어 그런 애들은 죄다 바보였지 take one take two 새로운 신을 동공해 그려 tattoo 하핀 죽순 래퍼들에겐 땡슈 투나 매일 부수 무대의 단장 중 가장 높은 자리 이 곡이 끝날 때 분위기엔 분신의 바다리 대가를 받아야지 악당들의 방식대로 장전이 된 방아쇠 두 번에 가자까지 배러 잠엔 이 보좌 두배로 더 큰 썰을 풀어야지 BMC 꿈의 무대 다음에 떠봐 더 큰 썰을 풀어야지 악당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우려 우린 낮자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우린 니 콩깍치를 벗겨먹다 악당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우려 우린 낮자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우린 니 콩깍치를 벗겨먹다 No doubt 그렇다면 לפait 오이 이동